오빠. 오늘 너무 좋았어. 오빠랑 있으면서 행복했어. 죽을 때까지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아. 나도. 오빠는 참 따뜻한 사람이야. 어렸을 때부터 다정하고 착한 오빠가 좋았어. 오빠가 죽은 줄 알았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. 오빠를 다시 만나는 날을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거든. 죽은 줄 알았던 오빠가 살아 돌아왔을 때는 나한테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어. 그 후로 오빠랑 함께한 모든 하루하루가 나한테 소중해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오빠... 나 오빠한테 할 말 있어. 우리... 유정아. 우리... 헤어지자. 그녀가 원래 같은 하나님의 여사례 감사합니다.